오늘은 이 빼빼로 이 녀석을 먹으려고 했는데 몇 개가 들어 있을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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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빼빼로 갯수를 한번 세 보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 있는데 갯수가 궁금했어 많이 들어 있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2 4 6 8 10 2 4 6 8 10 2 4 6 8 10 2 4 6 8 10 2 4 6 7 10개 10개 7개 27개가 들어 있습니다 빼빼로가 27개 들어 있구나